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서예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서예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한 것과 그 자리에서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 혹평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문 대통령이 해당 행사에서 신형 호위함에 천안함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를 두고 여기저기에서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런 속보 있는 짓을 하기보다는 천안함 사건 관련해가지고 북한의 책임인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문 대통령은 서예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천안함은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초원을 담아서 찬란하게 부활을 할 것이라면서 2023년 진수하는 신형 대구급 호위함 7번함을 천안함으로 명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적을 했고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서예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속보 있는 행보라는 이런 혹평이 쏟아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문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을 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작년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께서 서예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이게 북한의 소행인지 누구의 소행인가 말씀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었고 여지껏 북한의 지시라고 진실로 해본 적이 없다면서 이 늙은이의 한을 좀 풀어달라라고 문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천안함 사건이 누구의 소행인가? 대통령이 물었지만은 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정부의 입장은 같다라는 말로 대답을 회피했으며 서예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어제조차도 북한이 언제 미사일로 도발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서예수호의 날 행사라든가 이 천안함 사건 관련해가지고 여태까지 굉장히 그 싸늘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가 선거철이 다가오고 지지율이 좀 수세에 몰리니까 해당 행사에 참석을 하고 신형 호위함에다가 천안함이라는 이름을 명명하겠다라는 이런 행보를 보고 있으면은 그동안의 태도와 너무 달라가지고 호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오늘 한 사설에서는 문 대통령이라든가 현 정권의 이런 태도를 정말로 격하게 비판을 했는데 선거 앞에 돌변한 문 대통령의 태도는 정말로 진정성이 손톱만큼이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사설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문 대통령이 참석한 26일날 서예수호의 날 기념식은 연예인들을 부르고 특수부대가 고공 낙하를 하고 함정이나 헬기 사열 이벤트까지 벌였는데 지금까지 천안함 추모 행사를 철저히 무시해오던 정권이 돌변한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서울이나 부상시장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으려는 추모 이벤트로밖에 보이지가 않으며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이 행사에 불참을 하다가 작년 총선 직전이 되어서야 갑자기 참석을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의 영령 앞에서 벌어진 탁현민식의 쇼를 보면서 문 대통령하고 이 정권의 정말로 손톱만큼의 진정성이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천안함은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당했고 이 정권 인사들은 지금도 속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을 불미스러운 충돌,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군인들이 적의 만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한탄스럽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문 대통령 역시도 작년에 이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가해자인 북한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언급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쏜 순항,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라는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런 뻔한 논평이나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북한 도발을 규탄하지 않은 채 대화 노력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북한의 태도에 비춰보았을 때 속의 경향기나 다름이 없고 정부 측에서는 지금도 북한의 미사일이 UN 결의 위반인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라고만 하고 있는데 북한의 만행과 도발에 대해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권이 천안함 행사에 참석을 하고 신용 호의함에다가 천안함이라고 명명을 한들 누가 이번 정권의 천안함 추모를 진정성이 있다고 보겠는가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가시적인 언행은 더욱더 혀를 차게 만들고 있는데 그동안 천안함 행사에 논평 한번 제대로 내지 않더니 이번에는 불굴의 영웅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장병의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과거 박영선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폭침 당시에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해군의 핵 잠수함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마디 사과라든가 반성도 없다가 갑자기 장병들을 영웅시하는 것은 너무나 속내가 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믿을 수는 없으며 이 때문에 유족들이라든가 천안함 생존자들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 당신은 반성부터 하는 것이 먼저라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는 대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북한의 도발을 변호해 왔었고 북핵 미사일을 막는 사드 체계의 정상 운영을 방해해 왔으며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최근 방한 때 사드 기지를 지금처럼 방치할 것이냐고 강하게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드 기지에서는 시위대의 저지로 4년째 주둔지 공사조차도 못하고 있고 한미 장병들이 컨테이너에서 온수나 난방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를 대더니 이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고 시위대의 불법도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보여주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죽하면 미국의 오스틴 장관이 동맹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북핵 미사일 방어 수단을 방해하면서 북한에 희생된 천안함 영령들 앞에서 추모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행사는 국민들 눈에는 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 전단 막는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곧바로 만드는 모양새를 보였고 그리고 또 김여정이 한미훈련은 문제를 삼으면서 지적을 하자 문 대통령은 훈련을 사실상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고 그마저도 북한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국방이나 통일 외교 장관은 북한의 비판 한마디에 줄줄이 교체된 것이 현실이고 천안함 폭침 주범 중에 한 명인 김영철에게는 국빈급 예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번 정권이 천안함을 추모한다라는 이런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처럼 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한마디에 꿈뻑 숙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하거나 싸늘한 시선을 보내 오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갑자기 안보 이벤트를 벌이고 본인들이 외면했었던 행사에 참여하고 추모의 말잔치를 늘어놓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표를 얻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쇼를 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가 않으며 이를 모를 국민들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가식적인 쇼는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본인들이 그동안 등한시 했었던 천안함이라든가 서해수호나 행사에 대해서 선거철이 다가오자 돌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정권의 이런 행동을 국민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할지 안할지는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구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